즉시 마이크 오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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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용선씨 김영전 SSR 배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예우원입니다. 9천원 거짓말이야? 아니요. 안심? 9천원 거짓말이에요. 9천원 거짓말이에요. 9천원 거짓말이에요. 아, 지금 관계가 지냈다.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절초 축제장인데요. 제가 정읍시장 되기 전에 도에서 환경보건국장을 했을 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정읍시장 선거 나왔을 때 여기 1등 할 수 있는 곳인데 충분히 여건상. 여기서 1등을 못 오고 한 2등인가 이렇게 해서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당선이 됐죠, 정읍시장이. 당선이 돼서 살래 면민들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나를 표를 안 주었냐 그랬더니 면민들 말씀이 당신이 말이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서 이 지역 찾아오는 사람들 숫자도 줄여버리고 그랬다 그러면서 역대 박정희 대통령이 섬진댐 중공식을 했을 때 옥정호가 섬진댐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중공식을 했을 때 그때 사람이 정말 최대 인파로 몰렸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면 참 걱정이나 당신 미워서 안 찍었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박정희가 총칼로 사람을 모았으면 이 유성겸이가 꽃으로 사람을 그보다 훨씬 몇 배의 사람을 모아드릴 테니까 앞으로 유성겸이 오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잘 지내자고 그렇게 해서 이 산례면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시 전체를 그린투어리즘으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자 농업 농촌 시대에 맞는 관광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시장할 때 첫 1회대회를 구절초 축제 1회대회를 가졌는데 그 후에 두 명의 시장을 거쳐가면서 그 시장님들이 나름대로 더 노력하시고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축제 명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보다도 아주 깨끗한 이름도 옥정호 아름답잖아요.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구절초 축제공원에 오셔가지고 꽃 구경도 하시고 또 맛있는 특산물들, 농산품들도 구경도 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가지고 가시면 아주 저렴하고 쌉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들이 아주 시골 음식들 토속 음식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오감 만족의 방문이 될 것입니다. 복과 맛이 의미하는 구절초 축제 그 주인공 대기계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원기가 배고픈 맛에 배고픈 맛에 배고픈 맛에 배고프다. 아 진짜 드립니다. 아 아 아이고 어 그냥 냉시 좀 좋다니까 아 이거 진짜 아니 우원님도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이거 뭔 두부요? 공 공 공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이분이 방송 보고 기분 좋더라고 네? 맛있어? 어? 체스 어디 가부터? 아 인저노고 올라가려고 그 향이 많아 응 집에 보면 거의 다 이거 키웠어 뭐? 안 나르러 이거 순찬네 아유 순찬네 아유 순찬네 아유 순찬네 지금 없어 이게 별도로 키워야돼 알잖아요 이름이 뭐요? 양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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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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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내가 페이스북을 계속 중계를 했어요. 그래요? 내용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회원이 오신 분이... 근데 이렇게 팔면 돈도 안 남겄어요. 이렇게 마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도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둘러보시고 막걸리도 안전하시고 그러고 들어가셔야죠. 네, 갈라고. 잘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예.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고요. 네. 옷이 입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내일,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돼가지고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돼. 이제 공부를 좀. 예. 우리 옛날에. 잘 알죠. 우리 가할 때. 그러면 저기 문화가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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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봉투기를 다 사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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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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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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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으로, 저 밑으로 싹 잡아 防ㅡ무 광노동 광이 아랫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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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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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목원 내려놔서 YOUR 날로 우에 가 있었는데 . . . . . . . . . 15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입고 계신다는데 일주차장에서 직원분들이 일행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정자님 75세 되셨고 빨간색 상의를 입고 계시는데 일주차장에서 일행분들이 현재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해라. 그래서 이게 또 기념 된다 싶어. 너무 축해. 너무 높은데 그렇게 기념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또 자녀분계에서 오자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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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icy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온다. 어 일로 일로 저 뽀뽀 잡아 뽀뽀 이놈 자꾸 저 위에 전방대에서 보면 진짜 멋있어 저기가 이봐 뽀뽀다 뽀뽀 뽀뽀 나랑도 봐 팀ief 빨리 좀 다 때리는 것 같아 На 여기예요? 멀리 안좋아요 여리요? 여기 올라가려고 아유 맛있어 정원에 있어 푸짐하시는데 그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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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비버 두 분이점 비우죠 나의 고춧가루 치킨 라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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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괜찮은 사랑에 살고 있어 준비했어요 란토리 숙성 멀리에 한번 와주시기 란토리 문건하는 중 란토리 차가운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봐봐 뭔가 이렇게 일찍 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